아, 오늘 날씨옵소. 오늘은 요 근처에 있는 크레슨트 섬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아웃 오프 아프리카의 영화 촬영지? 영지? 여깄네. 친구도 데려왔네? 여깄네? 수박이 많구만. 여깄네. 한 번에 왔어요.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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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너무 슬라우들 못하지만 와 저는 오늘 9시에서 8시에서 한 번 타고 이제는 한시간 정도 걸렸어요. 한시간 정도 걸렸어요. 한시간 정도 걸렸어요. 떡순이야 떡순이. 센티드 향이 죽여주네. 물에 빠지면 이거 다 무서워 먹잖아. 사람만 사는 거지? 물에 빠지면 물에 빠지면 물에 빠지면 가동들이 진짜 험하다. 오! 옷 하나 있는데? 긴 거? 어디서 옷에 갈 수 있나? 여기 입고 있는 거 같아. 되게 얕아 보이는데. 머리 밟아도 되나? 물에 빠지면 와! 너무 출렁해. 야! 으흐흐흐! 으흐흐허흑 야! 가는 길이 진짜 만만치 않다. 재밌다, 근데. 이때까지 사파리, 절벽 이런 거 보다가 또 여기는 늪지본 그런 느낌이네. 오, 이거 길이 진짜 만만치 않네, 이거. 어우, 이거 밟을 때마다 이 소리. 만보. 만보, 보아, 사와나. 만보, 만보. 나 탈 만해? 이것도 흔들리나? 야, 너 카메라 주시면 안 돼? 흔들려? 많이 흔들려? 어. 나 지금 이렇게 흔들 상황이 아닐걸? 야, 바로 옆에서 히퍼보면 장례 아니겠다. 야, 저쪽에 앉아. 어? 무게, 무게 지금 근육을 맞춰. 너 저기 앉아. 이게 여기 하는 순간 가루. 아, 그래갖고 장군님 딱 한 대 앉으시면 되겠네. 야, 여기 악어도 있... 악어도 있을까? 여기 있는 크로코딜? 아니, 크로코딜. 아, 히퍼만? 그럼 여기 앉으세요? 여기? 여기? 아니, 너. 아니, 내가 내가. 누가? 응. 이 형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내 이름은 로날드입니다. 로날드? 로날드? 네, 로날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로날드. 아, 보트네. 나 손으로 졌는 것 같아. 아니야. 하하하하. 응. 으하. 진짜, 너무 멋있는데. 캐나우 Something 제대로 뽑는데. 여기가 너무 잘생겼어 만보! 아저씨, 이뻐? 엄마? 예스! 아저씨 대박 중간에 아빤가봐 엄청 커 하마스 시험 못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안 나? 여기 안 나? 여기가 깊은 곳이야? 여기가 깊은 곳이야 여기가 깊은 곳에 앉아있어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가까이 가면 매우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얼굴 더 움직인다 근데 시험부터 여기로 못하는 것 같지? 그렇지 대단한 거 아니다 우리 다 찾아봐 왜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라이야미아루 바퀴 아래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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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진짜 장가 아니다 아시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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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도착 우리가 지금 지금 여기가 여기가 이 곳을 보여줄게요 여기가 이 곳을 보여줄게요 여기가 이 곳을 보여줄게요 여기가 여기가 이때까지 본 케냐의 사파리 또 여러 지역과 또 다른 완전 다른 느낌이네 케냐는 진짜 진짜 천의 자연이고 너무 예쁜 곳이야 이렇게 걸 수 있는 도보로 해서 한 1시간 좀 넘게 이렇게 걸으면 삼아마키 둘러본다네요 이곳에 너무 예쁜 제가 좋아하는 원숭이가 있는데 여기 먹으라고 나도 먹이를 먹고 있나보네 옥수수네 옥수수 겁이 많아 귀엽게 생겼어 어제 헬스게이트에서도 느꼈는데 사파리촌 외에 국립공원들 헬스게이트 그리고 여기 크레센트섬 여기는 여기 천국같아 파라다이 기상나온같은 분위기 초록빛깔이 빛나온 빛나온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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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우드 오브 아프리카 촬영지라고 하던데 제가 그 영화는 안봤지만 참 예쁜 것 같아 여행 끝나고 돌아가서 못 봐야겠다 저 앞에 보팔로우는 뭐야 누우가 진짜 누우가 뛰어다녀 심터네 심터 매일 손은 자윤도 매일 좋더라구요 딱도 맛있다 빨리 빨리 가 11시 반이나 12시까지나 있잖아 응 근데 지금 여기 반 밖에 안하는다고 싶은지 알잖아 반 밖에 안하는거야? 반 밖에 안하는거야? 그림 보러 가야되잖아 그림으로 볼때는 되게 작아보여다니 엄청 크네 나는 눈 깜짝 놀라는데 나 많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오마이갓이네 이렇게 가까이서 길을 보고 귀여워 앉아있는거 봐 안녕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너무 예쁘다 너무 가까이 가지말래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기 사파리천원에서는 길인들이 다 일어서있는데 앉아서 쉬는 모습을 못 보았는데 여기는 청구이구나 저기 해양에 정답다니 호수 주변에도 Wood dog 이렇게 있고 내가 터치할 수 있을까요? 위험해? 귀여운 것들 만지지도 못하고 동물 세계는 매일 봐도 새롭고 매일 봐도 신기한 거 아니에요 중동 땅에 쓰는 중동 사막에 유명한 낙타 양엄토들이 가식들이 많이 낳았다면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서는 이야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사람 3명에서 가니까 그대들이 자기보다 훨씬 작은 사람들을 무서워해 이게 다 자갈인 줄 알았는데 다 똥이네 이거 똥 똥 똥 똥밭 똥밭 오 연주 발바닥 겁나 새카베 연주 발 괜찮음? 이런 풀떼기에 나 맨발 닿으면 억수로 집시 그 뭔가 아니 풀떼기에 집착이 좀 안생겼어 안생겼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공기 자체가 좋으니까 여기 공기가 좋아서 되게 건강해진 이렇게 미세먼지가 진짜 하나도 없고 아 아 아 아 내일이 일요일이라서 이제 서로 다른 길 갔다가 저기 멀리 있는 몬바사라는 도시에서 아무튼 오늘 여기 잘했고 오늘은 여기까지